고객님 이제 보내주시죠 보내주셔야 됩니다 형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밥솥 사러 왔어요 하도 징징거려가지고 밥솥 사러 왔어요 여기는 이마트트레이더스 안에 있는 몰리스인데 몰리스에서 강아지들 필요한거 사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게 뭐죠? 옷방 옷방 되게 좋아해요 이거 좋아해요 퍽크칩스 이거밖에 안먹습니다 이거 좀 까다로워요 이 새끼들이 비싼거 먹는 입맛이 비싸요 지금 뭐 보시는거에요? 양말 양말? 쌍남자는요 일단은 많은거 사면 됩니다 쇼핑시 1원씩 많이 사세요 형 이건 여자잡니인가? 바스는 X라지 안에 보면 바티팬티 되기 때문에 아우 여기 좋네요 아 뭔가 했더니 여자 속옷을 좋아하는 마랑씨 지금 마침 얼마죠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야 밥솥이 이렇게 비싸냐 이거 3만원짜리인거 같은데 야 그거 다시 주워서 써야겠다 그거 다시 주워서 써야겠다 그게 낫겠는데요 형 너무 비싼데요 이게 지금 제일 싼거 같은데 10만 8천원이네요 이게 무슨 근데 좀 비싸다 그러게요 형 이거 열심히 하셔야겠는데 방송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또 열심히 하면 또 후원해 주시지 그렇지? 와 근데 진짜 형 고르시는데 진짜 1분이 안 걸리네요 형 지금 뭐 보시는거죠? 형 저 고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저 고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가격이 그냥 20만 120만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 괜찮아 막 돌아가요 여러분 쫄지마 쫄지마 괜찮아 이 짐벌 진짜 사용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폐하누씨 형은 잘하겠죠 쇼핑방송 망하는게 나 컨텐츠를 잘하는게 나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 형 근데 저희 저녁은 뭐 먹죠? 죄송하지만 저 지금 쥐고 있는거에요? 턱만 나오고 있어 네 제가 부탁했는데 저는 지금 괜찮아 괜찮아 나 잡고 있어? 네 나오고 있어요 됐어 그럼 됐어 이제 아 비가 오네 한 주가 이렇지 어 일단 저희는 어 오늘 처음 만나서 몇 시야? 일곱 시에 만나서 지금 이제 얘기 좀 나누고 나와서 쇼핑을 하느라고 지금 두 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하면 되는거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그럼 보세요 열심히 한다니까 동생 운동 그니까 운동을 네 잘 배우고 가면 어디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배우고 파이팅이다 오케이? 방송감을 배우는거야 그렇지? 어렵지? 근데 진짜 보는거랑 진짜 해보는거랑 어려워요 이게 잘 들어 동생 5분 찍기 위해서 네 6분 찍기 위해서 수 시간을 공들여서 찍고 실수가 나오고 다시 6시 하는거야 형도 방송 처음 할 때 좀 우여곡절 많았어요? 어 일단 형 혼자 방송하는건 괜찮아 혼자 방송하는거 같은 경우에는 니가 텐션이 낮으면 텐션 낮은대로 방송을 하면 되는데 근데 어려웠던게 이제 합방을 했을 때 텐션은 이 사람 낮으면 내가 높여야 되고 내가 낮으면 이 사람 높여야 되고 이게 힘들어 너도 알잖아 지금 해보니까 알겠지 너도 너만의 목소리 톤이 있고 너만의 텐션이 있는데 형이랑 너무 다르잖아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그거를 맞춰가는게 힘들어 어쨌든 상남자는 쇼핑을 1분 내로 선택합니다 쇼핑했을 때 한번 고른거 절대 바꾸 없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